9월 모의평가 보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고생하셨습니다 선생님이 이제 해설하기 앞서 가지고 약간의 여러분들 등급컷 이게 나와 있는 게 지금 그 수치가 좀 나와 있거든 근데 메가스터디 등급 현장에서는 45점 조금 넘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등급컷 보니까 47점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모수가 계속적으로 데이터가 쌓이게 되면 등급컷 조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난도가 아주 어렵진 않았거든요 아주 어렵진 않았는데 여러분들이 이 시험 보시면서 어떤 부분들을 조금 생각해 보고 어떤 부분들을 좀 가져가야 될 것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등급컷이 아직 불안정해요 왜냐하면 1등급컷이 47인데 2등급컷 44고요 3등급컷이 37 나왔습니다 4등급컷이 30점이 나왔거든? 그러니까 앞에 1등급컷하고 2등급컷이 3점 차이 나는데 2하고 3등급이 지금 한 7점 정도 차이가 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3하고 4가 한 7점 정도 차이 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그런 상태로 지금 배치가 되어 있고요 일단 오늘 당일날이니까 바로 문제 풀면서 선생님이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선생님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시험 잘 봤다고 얘기를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이 오늘처럼 태어나가지고 인스타 DM을 많이 받은 날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좋은 소식들 감사드리고요 우리 수능 때 더 좋은 소식으로 만날 수 있게 최선을 다 해보자고 알겠지? 자 보장이 풀어볼게요 바로 바로 풀게요 자 봅시다 1번부터 한번 가볼게요 1번 정답률 90%입니다 거의 다 맞춤 문제지? 지금 난이도는 합니다 난이도 하 다음은 뇌우 우박 황사에 대하여 학생 ABC가 나눈 대화를 나타낸 거래 자 그냥 바로 읽어볼게요 이거 너무 쉬우니까 뇌우는 성숙 단계에서 천둥과 번개를 동반해 그렇죠 뇌우의 특징이죠 이게 여러분들 뇌우가 3가지 단계가 있지 뭐 있어? 적운 단계 그죠? 적운 단계 그 다음 뭐야? 성숙 단계 그리고 소멸 단계가 있지? 그지? 다 기억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생 애인은 맞는 말을 하고 있고요 지금 자 그 다음에 우박은 주로 충운형 충운형 구름에서는 발달을 잘 못하지 우박은 이게 얼음이 언 다음에 오르락내리락하면서 이게 코팅이 되는 거잖아 그지요? 그래가지고 충운형이 아니라 적운형 구름에서 발달한다 이렇게 판단하셔야 되겠죠? 틀렸죠?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황사는 주로 여름철 주로 여름철은 안 됩니다 이게 여름철 보다는 좀 확률이 높은 게 봄철이죠 이거 왜 그러냐면 여름철에는 여러분들 비가 많이 와서 그래요 강수량이 높죠 우리나라 특징이 강수량이 큰 편이잖아 그지? 그러면 이제 황사 먼지 같은 걸 좀 잠재우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을철에도 황사가 좀 나타나긴 하는데 여름철에는 상대적으로 훨씬 적은 편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 A가 되겠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어요 왜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으니까 이런 건 좀 참고하셔가지고 악기상 관련된 거니까 90%죠? 풀도록 하시고요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문제입니다 2번 문제 생각보다 좀 많이 틀렸어요 정답률 69%인데 이게 지금 해구 해령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맨틀이 대류하는 모델이 두 가지가 있잖아 근데 두 가지 중에 맨틀 전체가 대류가 일어나는 모델과 상부 맨틀만 대류가 일어나는 모델 두 가지를 갖다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그 개념서에도 다 있고 수능 특강에도 있는 거야 수도 있는 건데 거기 볼게요 이 모양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보죠 판을 이동시키는 힘의 원동력을 설명할 수 있다 그렇죠 맨틀 대류가 판을 이동시키는 원동력이잖아 그죠? 그거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고 첫 번째 맞고 그리고 니은 보기를 좀 물어보는 친구들이 많이 또 해양지각의 평균연령이 대륙지각의 평균연령보다 적은 이유를 설명할 수 있대 자 지금 이게 지금 고른 친구들이 1번 13% 5번 11%거든요 음 일단 기억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기억이냐 기억디그시냐 뭐 이렇게 고른 친구들이 있는데 해양지각의 평균연령이 더 적은 걸 어떻게 설명하냐면 해령에서 지금 해양지각이 생성되죠 해양지각이 생성된단 말이야 그죠? 이거 맨날 나오는 거죠 해령에서 지각 만들어진 몇 살이야 얘들아? 0살이잖아 그죠? 그리고 해구에서 소멸된단 말이지 해구에서 소멸되죠? 그래가지고 생성된 다음에 소멸되는 걸 갖다 지금 얘기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어떻게 돼 이거는 해양지각이 상대적으로 대륙지각보다 나이가 적은 걸 설명할 수 있는 모델이 되는 거지 생성과 소멸을 갖다 지금 얘기하고 있으니까 해구에서 소멸되니까 그 얘기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 지급보면 뜨거운 풀룸이 핵과 맨틀의 경계 부근에서 생성되어 상승하는 것을 설명할 수 있다 자 뜨거운 풀룸 이거 나왔단 말이야 사실은 이 모델이나 맨틀 전체가 대류하는 모델이나 둘 다 맞는 모델이거든 근데 뜨거운 풀룸은 맨틀과 핵 사이에서 여러분들 만들어지죠 그죠? 여기서 또 올라와야 되기 때문에 전체가 다 대류하는 모델로 설명을 해줘야 돼 이게 그래서 이거는 아니죠 디귿은 그치? 그래서 이 모델은 실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판구조론 얘기할 때 초창기에 나온 모델이기 때문에 연약권에서 여러분들 대류가 일어난 거 있잖아요 그걸 설명하는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기역과 니은 4번이 되겠음 이거 생각보다 좀 많이 틀렸네요 판단하도록 하시고 그렇게 많이 어려운 건 아닙니다 이것도 그래서 여러분들 기본적인 내용만 잘 충실하게 보시면 안 틀리는 거니까 요런 것들 요런 것도 좀 조심하세요 정답은 60%는 좀 많이 떨어진 편이죠 첫 페이지 치고는